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반비례라는 것은 두 변수 x, y에 대하여 x의 값이 2배, 3배,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1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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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배 변함에 따라 4분의 1배로 변하는 이 y는 x의 반비례한다고 표현을 한대요. 자, 그럼 이제 볼게요. 정비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두 변수 x랑 y의 관계에 대해서 즉 x의 값이 2배, 3배, 4배의 변함에 따라서 y의 값도 2배, 3배, 4배가 됐잖아요. 그런데 반비례는 2분의 1배, 3분의 1배, 4분의 1배로 변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에서 본다면 x가 1, 2, 3, 4, 5 이렇게 2배, 3배, 4배가 됐을 때 2분의 1, 3분의 1, 4분의 1배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. 자,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 일반적으로 y가 x에 반비례할 때 다음과 같이 식이 펼쳐지겠죠. 자, y는 x분의 a가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. 일반적으로 y가 x에 반비례할 때는 x랑 y를 곱한 그 값이 항상 a로 일정합니다. 자, 반비례의 우리가 가장 큰 또 힌트는 이거를 체크를 해줄 수 있어요. 둘을 곱했을 때, 둘 x랑 y의 변수를 곱했을 때 일정한 a가 나온다라는 식이 나온다면 반비례식이래요. 자, 반비례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?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. 귤 24개를 x명에게 y개씩 똑같이 나누어줄 때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다면 자, 전체 24개라는 개수가 정해져 있죠. 근데 x명에게 y개씩 나누어준대요. 그럼 만약에 한 명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귤 24개 다 줄 수 있겠죠. 두 명에게 나누어준다면 12개씩 세 명은? 그렇죠, 8개씩 네 명을 나누어준다면 6개씩 자, 그렇다면 우리가 x는 두 배, 분명히 세 배, 네 배가 되었는데 y의 귤을 나누어주는 귤의 개수를 봤더니 2분의 1배, 3분의 1배, 4분의 1배가 되었네요. 이럴 때 우리 y는 x에 반비례한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. 그리고 그 특징, 이 둘을 곱했을 때 항상 일정한 24라는 수가 나오겠죠.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예를 들어 24라고 했다면 x랑 y를 곱하면 항상 24로 일정합니다. 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에 이어서 반비례 관계를 살펴보았다 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돼요.